여기 우리 렘렌드들, 또 우리 많은 목회자들, 또 우리 주의자들 계십니다. 한 단어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일단 명상운동하는 데 집니다. 렘렌드는 이 단어를 모르면 밖에 나가면 명상운동하는 사람 따라가야 됩니다. 명상운동은 사람이 자신이 주인이 되는 운동입니다. 묵상운동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명상운동은 뇌피림운동이지만 묵상운동은 성령운동입니다. 이거 할 줄 모르면 학업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기능이 안 나옵니다. 조금 이 묵상시대라는 단어를 모르면 치유사역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 단어를 알면 여러분 개인이 힐링하우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단민족 키우는 TCK하우스도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실제로 미션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공부 잘해야 되는데 어디를 키워야 되느냐도 모릅니다. 꼭 찾아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못 찾아내면 다 뺏깁니다. 지금 불교에서는 명상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청소년들, 대학생들 완전히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명상운동이 뭐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몸 모든 부분에 그 부분을 갖잖아요, 사는 것은 이 호흡통에서요, 주문을 자꾸 외우는 겁니다. 주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숨은 시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뇌필름이 되는 겁니다. 묵상운동은 기도하는 겁니다.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절대로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바보 같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단체가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론토에서 이걸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변화를 주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힐링하우스를 곳곳에 만들어서라도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5천 종교가 거의 다 병들어 있습니다. 거의 다 5,000 종교가 병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묵상운동을 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네, 세 가지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여기 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시대에 있는 운동의 기준은 뭐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레미넌트는 다섯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미리 보기 그렇죠. 이게 기도의 기준이고 묵상의 기준입니다. 미리 갖기 밖에서 미리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까지도 안 했는데 미리 누림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미리 정복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런 게 다 그랬어요. 가지도 안 돼. 정복이 했다니까요. 미리 성취한 겁니다. 이미 요수하에게도 주원론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모든 민족 마민 땅 끝으로 가라. 이걸 보고 카보난드라고 합니다. 카보난드라고 합니다. 나에게서는 언약을 미리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미리 가졌으니까요. 불신장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은약 속에서 은약 속에서 미리 가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보지도 못할 수 뿐만 아니라 당연히 딴 거 하고 있는데 요셉은 미리 보고 가졌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뭐가 저렇게 틀린 걸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 주신 거 하면 될 텐데 사는 건지 바라가는 건지 알 수 없어요. 너무 힘든가 봐. 신음소리를 내요. 없으니까 드림입니다. 이것을 미리 넣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란 말은 우리가 보통 이미지이미지라는 데 그 단어도 맞지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이미지입니다. 가기도 전에 이미 정복해 보겠습니다. 프랙티스입니다. 실제로 이미 성취한 거죠. 레미넌트는 반드시 알고 계세요. 이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드림이죠. 예를 들면 대충 치다 받겠습니다만 앞에 강의 두 개는 이걸 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션을 받게 되죠. 그렇죠. 이거 가지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네 군데 소개합니다. 이게 다음 달에 포럼해야 될 내용이에요. 누굽니까? 불레새 시대를 준비한 한나입니다. 불레새 시대의 메신저인 사모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레새 시대를 본 중직자 이세입니다. 그리고 불레새를 정복한 주역 다윗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렘런드들은 전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꼭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차였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준입니다. 기도는 뭐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기도 응답의 기준은 이겁니다. 계속해서 누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키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한나가 계속 틀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은약하고 안 맞는 틀린 기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응답이 당연히 안 되죠. 어느 날 이 맞는 기도를 타고 장마 그 기도가 이름 아시다시피 한나의 기도가 바로 사무엘상 1장 9절의 11절에 나오죠. 세 가지 나옵니다. 나시린 하나님의 계획 이때 엘리가 축복하는 게 나오죠. 자 이거 한번 포럼 해보시라니까 실제 나는 어떤 은약을 잡고 있냐 우리 렘넘터들은 교사들이나 지도자들이 이거 포럼 꼭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확한 은약을 잡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 은약 전날로부터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이때부터 나오는 응답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CVDIP를 가진 인물이 나오고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은 뭘 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19절 똑같이 여러분이 기준으로 이 응답을 받으면요 사무엘처럼 역사가 나는 거죠. 이것만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은약의 곁에 누웠던 일입니다. 사무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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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만 기도해도 돼요. 여려면 되는 응답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응답이 온다 이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앞으로 현장에 들어가면 받을 응답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그러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민들이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민수방 온도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온도입니다. 여러분은 포럼을 줘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간을 가지고 미리 개인들이 보고 우리 제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랩런트하고 진지한 포럼이 필요해요. 포럼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계속하면 각인됩니다. 그리고 선진국 엘리트들은 복음도 없는데 포럼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이 제일 잘하는 게 포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포럼해야 돼요. 난 옛날에 포럼 많이 해봤어요. 주제를 주어서 서로 주제를 주어서 포럼 포럼한다는 건 모든 선진국 엘리트들은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책 포럼하고요. 어떤 사람은 문화 포럼하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시간을 제일 아끼는 사람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 책 보면 미리 약속되지 아니한 친구가 오면 친구가 안 만나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시간 금방 아끼는 단어가 있어요. 아침이 나서 모든 시간표를 짜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식사시간을 2시간 가지는 그럼 세 끼 먹으면 6시간 잖아요. 물론 세 끼 다 먹는 거 아니겠죠. 어쨌든 식사시간이 2시간 2시간 동안 뭐 하느냐 밥 먹는 거 많은 게 아니에요. 포럼 이 나옵니다. 거기서 심포지움 이런 단어도 나오고 거기다 파노라마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제 밥 먹으면 DM에서 붙여놓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받지 못한 노벨상을 3분의 1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돈이 뭔지도 모르고 용돈 얻어서 생활될 입장인데 그들은 여러분 나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늘 블레스의 고난 나갔는데 이때 중직자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모엘 지도자를 보냅니다. 여기에서 굉장한 사명을 줍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 목장에 있었습니다. 랩런트는 여러분의 학업현장에서 두 가지 찾아내 랩런트는 여러분의 학업현장에서 두 가지 찾아내 영성과 지성 여기에서 기능과 미래 다 찾아내 겁니다. 조금만 기도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 사모엘이 찾아온 겁니다. 미리 기를 묻습니다. 이때 은약계 얘기합니다. 이때 많은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은약계 얘기했어요. 이때 다윗은 성전 준비를 시작합니다. 보통의 무리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통하고 포럼에 이런 거 많아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기름 묶고 이렇게 했는데 골리아시 쳐들어간 거예요. 40일 동안 요호와를 조롱 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요호와를 조롱 하는데 단 한명도 나가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군인들한테 사울왕도 겁이 나서 못 나가요. 이때 다윗이 심부름 오다가 들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스라엘 교육은 심부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싸움은 중요한데 다윗이 싸우러 나가니까 이 골리아시 중요한 것을 했다니까요.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지어줘요. 이 싸움입니다. 레멘드는 알아야 돼요. 그때 다윗은 요호와의 이름으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번에 끝내는 겁니다. 레멘드는 준비되어있어야 돼요. 영성과 지성 지능과 믿음 준비되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려운 싸움을 싸움냐 아닙니다. 아주 쉬운 싸움을 했어요.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착각하셔도 다윗과 골리아 싸움이야 그런데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아 라고 백전 하면 백성 합니다. 여러분들은 골리아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다 얘기해요. 그런 다윗이 드디어 이제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었다고 할 때 다윗은 다윗은 이것이죠.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 나옵니다. 정리해야 되죠. 다윗의 어린 시절 여러분이 해야 될 어린 시절 입니다. 이때 벌써 다윗은 기도 시 찬양 이런 것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버리면 다윗은 어린 때 버려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다 된 것 고개 10편 78편 끝에 나옵니다. 청소년 시절 다윗의 청소년 시절 때 성령 충만함도 받았지만 이 골리아스를 꺾는 일이 나옵니다. 또 중요한 것 청년 시절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세상 난감은 성공 올해 큰일 할 때 어려움 많습니다. 당하게 된 것 그러나 이것이 다윗은 왕 준비를 하는 완벽한 시간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드디어 이 다윗은 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렘넌터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에 홀리메이션으로 가야 된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렘넌터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는 성전도 만들어지고 이런 큰 증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미지. 흩어진 제자들의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입니다. 꼭 겨드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움직인 대로 가는 게 흩어진 제자들의 답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흩어진 제자들은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요? 이동하는 낙은 입니다. 여러분들은 흩어진 자여 렘드 입니다. 이동 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면은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방법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걸 보고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이거의 프랙티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방법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는 거다. 우리의 작품은 망대 여정 이정표의 프랙티스 이거 두 개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여기에 대한 이 작품은 세계를 보험하게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이거 없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일단 응답이 안 와. 그러면 안 되죠. 전도가 너무 힘들어. 세상 따라가기도 힘들어. 세상 정복이 아니라 따라가기도 힘들어. 이렇게 됩니다. 계속 응답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렘넌트의 모든 길은 확인만 남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렘넌트의 기준을 확실히 붙잡고 묵상시대를 열게 해주옵소서. 이 언약으로 카나다와 전세계에 살리게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